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 이십입니다 지바겐 63amg 2018년식 차량에 업텐 DSP 앰프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앰프가 거의 1500W 정도 출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니 요즘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업텐 DSP 제품은 채널당 75W 출력이 재생되며 우퍼쪽으로는 채널당 90W 그리고 10개의 채널을 모두 사용 가능한 DSP 제품의 앰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제품 매치 업텐 DSP 제품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 지바겐 2018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